헤헤 헤헤ặt varias 여름 세트 리뷰를 할건데 해물이 빡빡이ây 이를ucci así 참고로 유튜버 이런 봄 railroad 침 này 한번 방문해 주 SHEA 그리고 이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 일단 나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딱 봐도 이거 구걸이겠죠? 잠깐만 야 잠깐만 저 친구 뭐도다 총잡이 있습니다 총잡이 죽습니까 이거? 총잡이 무빙 뭐야 뭐야 총잡이 무빙 뭐야 진짜 잘하는데? 여기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아 여기 따로 오지마 으악 너때문이잖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 hamburger 너 땜에 길막땅에서 죽었잖아요 나 진짜 안빌려줘 인마 뭐 빌려주든 주든 안줄거야 인마 어 뭐야 뭐야 러브샷났어 러브샷 났어 러브샷 그냥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니킬리스랑 지금 보니까 나랑 같은 튜브꼈어 제가 노린건 아닌데 제가 우연히 이 대머리 선글라스 오리가 좀 탐나 보여서 상점에서 저었었는데 니킬리스는 이걸 샀더라구 이거 아니 우리둘 이거 운명의 짝인가 이거? 이 무슨 개소리 어 이 친구가 먹었는데 아 죽을 것 같아 아 그치 벽에다 쏘는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평화주의자야 이거 아 그치 아 평화주의자 이 친구 아무리 머더락을 생명이라고 이제 어 벽이랑 이제 찬양에 쏘는데 너 그 방금 실력 그거 뇌물 아니면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실력이야 이거 저 친구가 이제 평화주의자거나 이제 뇌물을 먹인게 아니라면 니킬레스 여자친구다 그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오호 뭐가 이 친구 오호 근데 얘 왜 이렇게 빨라 얘? 뭐야 아 근데 이거 근데 머드 진짜 안 걸리네 내가 니킬레스를 많이 놀리다 보니까 니킬레스가 내 계정의 머드 확률을 낮춘 것 같애 내가 보기에 이거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돼 이거는 뭐야 이 사람 보스 같은데 이거는 고스트 같은데 이 사람? 어이 저 모바일이야 모바일 어 뭐야 아 팀킬이지 이거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래서 니킬리스든 이 녀석이든 빡빡이들이 안 된다고 이래서 이 코카콜라 빡빡아 너 떼 보이잖아 탈모 야 오늘따라 되게 안 풀리네 이거 니킬리스가 내 확률을 조작하고 니킬리스 사촌으로 추정되는 빡빡이가 팀킬하고 지금 보니까 니킬리스 사촌이네 이거 끝에 계시지 이거 니킬리스 사촌이잖아 이거 봐봐 이거 연판 다 머더거든요 이거 알려드리라 이거 왜 아기가 뭐 야 참 팀킬이라는 것 같은데 방금 어어우 야 x를 멋져서 구경하자 어어 어어 살렸어 아53 잘 봐도 잘 봐도 빡김으로 도망간다 이거 자 여기 스팟이랑 여기 스팟만 보면 돼 여기 스팟이야? 아아이! 으테만이 계속 왜 그래! 이 빡빡이 나 아까부터 계속 왜 그래 아이 뭐야 얘 야 코카콜라 탈을 못 어디다 뒤질래? 왜 계속 아까부터 나만 쏘냐고 너 총든 머더야 인마? 너 총든 머더야? 너 건머더야 인마? 어? 얘 니킬리스 사촌이 분명하다니까 이거 내가 니킬리스 빡빡이라 계속 놀려가지고 같은 빡빡이 실신 니킬리스 사촌이 나 복수하는 거라니까 저거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야 인마 또 쏴봐 인마 야 이거 또 총잡이야 근데 얘 왜 얘 총잡인데 또 얘? 총장속하고싶어 아우 뭐야 뭐야 잠잠 야 머더 누구야? 아 또 쟤야? 아 왜 쟤만 계속 머더앴치 얘 세번 머더 쓰다 한번도 머더 안될 동안 얘 세번 머더야 얘 아 뭐야 이거 아 아 머덩이 치러 어 잠깐만 팀킬했어 잠깐만 또 팀킬했네 잠깐만 얘 또 팀킬했네 잠깐만 어 야야야야야야 올라가아아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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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간 다음에 침착하게 침착하게 2단점 프어어엇 어어 총 총 총 총 총 침착해 여기서부터 야 총 총 리뷰할 수도 없어 어유 잡아 잡아 어 잠 와 쉿 어어어어 빡빡이 컷 나 머더 한 번도 안 걸릴 동안 저 친구 세 번 걸렸어 이거 빡빡이 역차별인데 니킬리스가 유독 이제 머리숱이 없는 친구들에게만 총잡이랑 머더를 많이 지어주거든요 니킬리스가 일단 풍성층을 질투하는 것 같아 내 머릿숱 봐봐 얼마나 머릿숱이 많으면 모자를 뚫고 나오겠어 니킬리스가 이제 아바타를 분석해서 머리카락 아바타를 안 낀 사람에게는 머더랑 쉐리프 확률을 높여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머더에 있습니다 머드할 때 웬만하면 머리카락 아바타를 안키는 게 니킬리스에게 편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! 제가 또 총먹었어 얘는 이렇게 쏘기해. 총잡이랑 오케이 오케이 쟤 죽었다 쟤 죽었다 쟤 죽었다 뭐야 캠핑을 아예 안합니다 이거 피아웃!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침착해 침착해! 총잡이에게 제일 중요한건 이거 에이미안이라 침착하며 내가 봤을때 이거 나 이제 뭐다 이제 뭐다 아니 진짜 이거 대머리 차별이라고 이거 나무 위키에 써야돼 이거 니킬리스 빡빡이 편의 놀람이라고 이거 머더 일단 내가 누군지 맞춰볼게 빡빡이 편의 맞다니까 봐봐 또 대머리가 머더 흘렀잖아 이거 빡빡이 편의 라고 이거 니킬리스가 인벤토리 분석해가지고 이거 머리카락 수 적은 사람한테 이거 머더 확률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머더에게 존재한다고 이거 총잡이도 대머리잖아 봐봐 대머리 맞다고 이거 아 누가 가면 어떡하냐 이마 총잡이 아이고 어 뭐야 뭐던거 잠깐만 아니 뭐야 저 대겠네 와 뭐야 어 뭐야 칼이 어디서 날라온거야 이거 핵이야 뭐야 이거 핵인거 같은데 아 이거 어 핵인거 같은데 이거 캠퍼야 아 캠퍼야 이거 몰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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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 제발 제발 어 뭐야 안녕하세요 캠퍼자식 캠퍼자식 아잇 아 내가 갈 필요 없어 이거 뭐 어 뭐야 장관 하아 게이퍼 다시 야 이 친구는 니킬리스 여자친구가 분명해 니킬리스 사촌이랑 가족이 많아 이거 아니에요 나 쉐리프 올렸을거에요 머덩아니라 이 서버에 지금 니킬리스 가족이랑 이거 사촌이 많아가지고 제가 불릴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킬리스가 날 싫어한다고 내가 계속 놀려서 니킬리스 와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오아 온 더요 온 더요 와 와 와 와 오마이갓 돈밖에 모르는 형편한 놈 말야 it 아 좋아 여기서 컷 컷 컷 허어억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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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길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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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 뭡쳐진 줄 알았네 깜짝이야 Baş해연 허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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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lizard 자 한번 이거 리뷰 일단은 그런데 간지나긴한다 확실히 이fel Hospital座에 62점이 1 399 모노 근데 이게 1699 ROVOX라고 이건 말이 안돼 이거 확실히 디자인은 되게 유니크한다는 말씀이네 이건 어어어 어우 그냥 접어 임마